네 오늘의 예제는 과자 봉투 만드는 건데요. 제가 지금 음식물... 음식물이라니까 좀 그렇다. 음식 소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웹툰에 사용되는 소품들을 제작하고 있어요. 요번에 지금 만든 것들인데 라면들이구요. 오늘은 과자 봉투 만들어 볼게요.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다 튜토리얼로 만들어 놓고 싶어 가지고 그냥 만들고 있어요. 일단 과자 봉투... 시간 관계상 스케일 작업은 안 할게요. 그냥 적당히 스케일을 줄여서 늘려서 맞추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 앞서 이제 포토샵으로 이런 소스들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불러올게요. 네 이미지를 불러왔구요. 이미지 만드는 영상은 유튜브에서 제 영상 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포토샵 튜토리얼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거를 불러오는 방법은 그냥 파일을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넣으셔도 되구요. JPG로 저장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넣어도 되고, 이제 Material에서 불러와도 되겠죠. Material에서 불러오는 방법은 새로운 Material 만들고, 유즈 텍스처 이미지 체크하고, 불러가지고 이미지 불러오셔도 되고, 드래그해서 넣어도 되요. 드래그해서 넣으면 해주셔야 되는게 지금 보면 Material 창에는 이게 해당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익스플로드 를 한번 하면 재질창으로 들어갑니다. 네 재질창으로 이게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Edit 여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포토샵에서 저장할 때 저는 이거를 영문이나 숫자로만 사용합니다. 한글로 쓰지 않아요. 이제 이유는 다른 프로그램들로 옮기고 뭐 이럴 때 한글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영문으로 사용하세요. 네 여기 이제 Material 이름도 그렇구요. 영문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한글로 써 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꼭 생긴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저는 뭐 옮기다 보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제 가져왔고 가져온 거를 과자 봉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쉽게 만드는 방법은 음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과자 봉투의 모양을 다 만들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자 봉투에 과자 봉투에 어 저는 이제 루비 중에 이 조로 루비를 많이 쓰는데 조로 조로는 이제 잘라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자 지금 보면은 파란색 축으로 안 올라가죠. 화살표키 위쪽 방향 화살표키 눌러주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됐죠. 네 이렇게 만들어 봤고 음 네 그 다음에 또 네 저는 이제 이 조로 루비를 알트 엑스로 단축키를 만들어 놔서 네 이렇게 옆으로 사실 하는 게 더 좋긴 해요. 네 이렇게 하고 또 살짝 올려줍니다. 여기서 또 네 화살표 위쪽 방향을 눌러주고 자 여기 보면 네 과자 봉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때는 move 툴을 먼저 클릭하고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이거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이 이 폴리곤의 그 면의 속성을 안 깨뜨리려고 얘가 고정되게 움직여요. 이럴 때는 역시 어떻게 움직이냐면 화살표키 중에 우측 화살표키는 녹색 방향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잘못했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클릭해서 아래 방향을 움직이면 음 자 요거 요걸 먼저 한번 지정해 주고 클릭하고 아래 방향 안 먹네 네 여기서 이쪽으로 그냥 움직일게요. 그리고 다시 아래 방향을 눌러서 자 요렇게 그럼 약간 찌그러졌죠? 네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클릭해서 움직일 때 잘 안되면 화살표키로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키를 눌러서 적절하게 네 이렇게 해서 움직여 주면 네 요거를 조금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녹색 방향이 우측이면 빨간색은 좌측이에요. 어 제가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 여기는 좌측 좌측 우측 버튼 누르면 빨간색이에요. 근데 지금 폴리곤의 방향이 이렇게 깨져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우시구요. 라인은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면 이제 됐죠. 얘도 이렇게 꺾이는 것보다 이렇게 꺾이는 게 좋다. 그러면 지우고 라인으로 다시 그려주세요. 요렇게 그리시면 아까보다 이렇게 꺾이는 게 좀 좋죠. 얘도 지우고 라인을 다시 그려주십니다. 얘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이게 계속 이러다 보면 영상이 자꾸 길어지는데 네 지우고 네 이렇게 작업했고 자 보세요. 이거를 이거를 그 근데 생각해보니까 과자목토 옆에는 이렇게 안 생겼잖아. 그죠. 네 이걸 왜 이렇게 했지. 어 지워 지워 지우면 되죠. 네 네 이렇게 지우면 되요. 됐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미러로 네 루비 안 깔려 있는 분들은 루비를 까시면 되고 네 루비가 없는 분들은 네 당연히 복사해서 네 스케일로 이렇게 뒤집어 주거나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플립 얼롱 블루를 눌러 주시면 아래 위로 바뀝니다. 간단하게 하죠. 네 여기서 다시 얘를 이렇게 올려 주는데 여기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 면이 면이 하나가 되니까 네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약간 두께를 줄게요. 네 두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께를 줄 때는 네 차라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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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너무 두껍죠. 올려줍니다. 이때도 화살표키 화살표키를 잘해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미러 미러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고 복사해서 플립 얼롱 이번엔 무슨 축일까요. 저도 몰라요. 레드 그린 그린인가 축 네 요거 말하는 거예요. 빨간색 녹색 파란색 여기다가 딱 붙여주면 과자봉투 네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 소프트 넷지 소프트 넷지 소프트 넷지 2를 씁니다. 소프트 넷지 2를 쓰는데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쭉 올려주면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부드러워지죠. 끝까지 올리면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안 없어지죠. 이유는 이 면에 있는 선들이 이제 여기 보면 소프트 코플래너 이게 이제 같은 평면에 있는 선들을 없애준다는 건데 요걸 체크해 주셔야 다 없어지죠. 네 없어집니다. 그리고서 여기 라인을 다시 살리고 싶다. 그러면 쉽게 하는 방법은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 다시 그럼 됐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네 살리고 싶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히든지오메트리를 켜시고요. 이 라인 이 라인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를 다시 낮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이 다시 살아나죠. 히든지오메트리를 켠 상태로 이렇게 쭉 해서 다시 이렇게 해주면 나타납니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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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고 한 번 정도 다시 움직여 주면 이렇게 나타나고 요것도 이렇게 선택하고 네 옆면은 선을 잡아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루비가 있잖아요. 우리는 루비를 항상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면 네 이거 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네 여기서는 선택하고 네 됩니다. 이 루비는 이제 JHS 파워파니까 파워파 이거 꼭 설치해 주시고요. 설치하는 거는 제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거자봉투가 만들어졌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봉투에 얘를 입혀야 되니까 얘를 입혀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입히면 좋을지 일단은 얘는 컴포넌트로 만들어 둡시다. 네 어후 네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이즈잖아요. 얘 사이즈는 지금 보시면 음 데파림 사이즈 이렇게 되면 너무 크잖아요. 과자봉투 20 정도 되나 네 200으로 할게요. 가로를 200 자 근데 얘가 문제죠. 어 중요한 건 얘를 여기다 맞출 건지 아니면 이 크기에다가 얘를 맞출 건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음 뭐 이렇게 할게요. 얘 크기나 얘 크기 둘 중에 다 맞추는 방법 하나 복사 해야지 얘는 복사 안 해도 되겠고요. 요렇게 놓고 자 우선 우선 음 음 얘를 음 지금 보면 200에 273 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200에 273 이렇게 만들어 줘요. 면 뒤집어 주고 네 이렇게 해서 200에 273 짜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음 그 네 여기 이제 재질을 여기다 입혀 주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다가 그냥 한번 입혀 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지금 컨트롤 Z로 돌아가서 두 가지 타입을 이 재질이 피는 데에서 이거를 네 꼭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이렇게 입히는 거랑 면에다가 직접 이렇게 입혀 주는 거랑 달라요. 지금 모양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맵핑을 할 때는 맵핑을 할 때는 무조건 안에 들어가서 이 면에다가 직접 입히시는 거예요. 네 물론 네 물론 이렇게 돼서 이런 뭐 박스나 이런데 뭐 이런 데 입히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이런 거 이런 재질 쓸 때 이것도 좋은 사례는 아니다. 일단 음 패턴이 좀 뭐 규칙적인 이런 것들을 쓸 때는 그냥 이렇게 표준 상관은 없는데 네 이런 그 이런 거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는 패턴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입힐 때는 면에다가 직접 입히셔야 돼요. 음 이렇게 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자 우선 네 요렇게 넣어지는데 음 다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일단은 이미지에 넣었더니 정확하게 안 맞죠. 안 맞을 때는 내 텍스처의 포지션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텍스처 포지션 누르고 이렇게 맞춰 주면 딱 맞겠죠. 왜냐면 이미지 크기랑 얘랑 같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이미지의 얘를 여기다가 똑같이 만들어 줄 건데 여기 보면 입체가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잖아요. 얘는 평면이라는 거죠. 얘가 평면인데 여기에 돌아가니까 이걸 이렇게 맞추면 얘가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를 똑같이 크기대로 스케치업 안에서 맞추기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볼게요. 자 얘를 스케일을 일단 줄여 주시는데 여기다가 맞춥니다. 이렇게 맞춰 줘요. 그러면 위에서 보면 똑같은 크기가 되죠. 그래서 얘를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이 밑으로 프로젝트 하기 전에 이 이미지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텍스처에 포지션 밑에 보면 프로젝티드라고 있어요. 얘를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안에 내려가서 이 면을 다 선택하고 여기 스포이드를 클릭한 다음에 위에 있는 우리가 프로젝트 했던 얘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부어줍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 밑으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돼요.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컴포넌트라서 다 반영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 유니크 한번 할게요. 얘도 유니크 할게요. 이제 세 개가 분리가 됐는데 여기다가 저는 다시 기본 머티리얼을 주고 여기도 기본 머티리얼을 줄게요. 자, 이거하고 얘는 이제 스케일을 좀 다름 키워주고 자,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얘를 텍스처 이미지 사이즈에다가 사이즈하고 얘를 맞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얘를 여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얘를 네, 이렇게 맞추고 또 프로젝트 하면 되겠죠. 여기 스포이드로 찍고 찍고 됐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루비를 쓰면 더 편해요. 루비를 쓰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가 입혀주고 원래는 지금 얘가 프로젝트가 된 상태라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기고 다 깨지죠. 여기가 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스케치 UV 이 루비를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플래너 라고 해주면 그냥 바로 이게 되는데 지금 제가 좀 잘못했어요. 뭐냐면 보이는 위치를 탑뷰로 바꿔주셔야 돼요. 카메라에 탑 가서 네, 역시 마우스 우클릭해서 플랫맵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꽉 채우면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늘어나 있어도 늘어나 있어도 다시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다시 스케치 우클릭을 실행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플랜 해주면 네, 오브젝트 비례에 맞춰 늘어나니까 크기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니까 스케일을 맞추는 게 좋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네, 물론 다 한 다음에 스케일을 조절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거를 스케일을 맞추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스케치 우클릭해서 플랫맵 해주면 거기에 비례해서 이게 맞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과자 봉지 간단한 과자 봉지 하나 만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 이렇게 간단한 튜토리얼들 간단한 오브젝트를 만드는 튜토리얼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독해 놓으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